깻잎이 너무 큰 깻잎 아냐? 손 보덕보다 더 큰데? 장난하지? 이건 닦아야 되니까 이거는 헹궈 올게요 잎아야는 과연? 안 Namen.. 제일 괜찮은지? 모든 해산부개는 소세트에서 치즈가 떠올라지니까 양념은 물을 넣어 줄게요 그 중식도 쓰시는 분들 이렇게 팍 쳐가지고 하던데 이런 것도 되긴 되네 그냥 저렇게 콱 쏟아져서 늘었을 때가 너무 항상 당황스러워 그냥 부어버리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양념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 크게 대세에 지장 없어요 여기에 짠밭이 생겼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오빠는 깻잎 논쟁 상관없답하지 휴 생선 당이 생선 생선 잘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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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항상 다진 마늘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. 집도를 시작하지? 근데 왠지 이번 파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아. 파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아. 파김치 파김치 고춧가루 2kg 정도 되니까 10개로 나눠야겠다. 그 3%? 아니 이렇게 해서 자국을 내주면 소분하기가 쉽다고 해서 아씨 아? 야 으잉 26일 100alf 7일 impacts 다른 lá olur lesh 아멘